반갑습니다. 초적입니다. 총평도 다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요. 바로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토파보기를 시작할 텐데 전문항 상세 해설은요. 약전공략특강과 적자생정 모의고사 시즌1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이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이하는 거 좋긴 한데 좀 집중적으로 많이 틀릴 문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어떻게 변형되거나 혹은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드리기 위해서 좀 주요 문항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평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렇고요. 정답률 낮은 문제 보니까 20번, 15번, 2번, 18번, 9번? 9번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통계 게임은 원래 많이 틀리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10번 계층 통계 게임이 정답률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쉬우니까 뺐고요. 그리고 기니디형, 독해형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퍼즐형까지 바로 풀어볼 건데 우선 기니디형이라고 적혀있는 2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얘는 만약에 이걸 틀렸다고 하면 계속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의문서 당했다. 이렇게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설마 설마 싶지만 이런 걸 보고 설마 싶죠. 진짜 갈등문이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는 귀염둥이 중에 초초초귀염둥이입니다. 그냥 떡밥을 아무거나 다 막 모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그럼 또 반대로 밑에 가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기능론이냐. 틀리지 않는데 선생님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독해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 이익 간 불일치가 생기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볼 수 없고요.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집합체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이게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표현을 좀 써드릴게요. 기능론에서 그냥 안정과 조화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제시문의 맥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상호의존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상호의존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야. 강사야. 여러분들은 수강생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익이면 여러분한테 손해입니까? 반대로 여러분한테 이익이 생기면 최적한테 손해인가요?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기능론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선생님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뭐 돈이며 권력이며 무슨 사회적 지위면 상관없어요. 선생님한테 이익이 생길 때 여러분도 덩달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길 때 선생님의 이익도 고려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 그런데 건강까지 챙겨주는구나. 그래야 저희 점수도 오르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 있어요. 여러분. 상호의존.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왜 기능론에서 그렇게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볼래요?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요. 왜?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익되는 게 자식들한테 손해냐.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 전체가 안정적이어야 부모님도 편하시고 자식들도 편하실다. 항상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이건 갈등론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기능론에서도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급진적인 사회 변동보다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깨뜨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죠. 그래서 다 기업과 니은 틀리고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럼요.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심지어 이걸 그래프로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프로도.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경제 그래프거든요. 경제. 그래서 삼은경제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반가울만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봤던 친구들은 여기서 원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요와 공급에 여기 있는 균형 잠깐만 추억 돋네요. 경제 강의할 그 당시가 추억 돋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이퀄리브리엄 만약에요 이게 아이스크림 시장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 예를 들면 하나에 천원이다. 하루에 딱 100개 팔려. 이 상태 그대로 가요. 근데 만약에 날씨가 더워졌어. 아이스크림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린 이걸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요가 증가했어.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 그래서 D다시가 됐어요. 근데 가격이 안 바뀌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해집니다. 아이스크림이 부족해져요. 천원에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만큼 부족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슬슬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늘어. 그럼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겠다는 사람들 줄죠. 그래서 어느덧 또 균형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00원에 하루에 150개 팔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자 볼게요.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천원에 100개 팔리던 균형 상태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찬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몰라요.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한 다툼과 경쟁이 더 촉발될 수 있습니다. 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즉 가격 변동이 생기죠. 올라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공급량 늘어요. 파는 사람들이 늘 거고요. 사는 사람은 줄어요. 그래서 드디어 1500원에 150개가 팔리는 이런 기가 막힌 균형 상태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 천원인데 사겠다는 사람은 200명이 와 있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 혹은 100개밖에 시장이 안 나와 있어. 사겠다는 사람은 200개가 필요한데. 이건 일시적인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균형 상태는 우리가 시장의 기능을 믿게 되면 말 그대로죠. 시장의 기능을 믿게 되면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방식이 낯선 친구들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요. 어? 잠깐만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좋은데? 하는 친구들은 기억하시면 이게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불균형이 회복되는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